오늘 보쌈 얘기하면서 유리 좀 얘기했어야 되는데. 다 지나간 거. 아니에요. 사극이 참 어려운데 사극을 정말 잘했어. 연기사극이 어려워하거든요, 사극을. 언니 봤어요? 봤지? 눈에가 사극하고 있고. 언니 사극하세요? 연기사극하고 있어. 연기사극하고 있어. 네가 정령. 정령? 네가 정령. 네가 정령! 네가 정령! 네가 정령! 네가 정령! 이거 가짜예요, 100%야. 어? 가짜라고? 왜? 이 정도 마시면 사실 우리가 이렇게 잘 모를 수가 없지. 맨날 생생 정보통에 나와야 되잖아요, 사실. 근데. 그러니까 이랬는데 이게 진짜 명. 진짜, 아니 진짜라니까요. 근데 원래 이렇게 좀 말씀하셨을 때 이렇게 떠세요? 아니야. 많이 떠났는데. 아니, 아니. 나 진짜 진지해요. 유리야, 너 오늘 좀 낯설다. 낯설어. 지금 유리, 유리. 낯설다. 낯설어. 지금 유리.